모의고사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문제 1번 기본작업의 고급필터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신 다음에 현재 입력된 데이터 A2부터 H29 영역에서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A32부터 A33 영역에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건은 함수식을 이용해서 작성하는 거라서 필드명을 임의로 저희는 조건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조건, 그 다음 도서 분류가 컴퓨터 일반 슬래시 활용이라고 조건을 주실 건데요. 컴퓨터 일반 슬래시 활용 또는 사무자동화 둘 중에 하나에 만족하고 5할함수 쓰실 거고요. 그 다음 둘 중에 하나에 만족하면서 정가가 전체 정가 금액의 평균 이상이라는 조건을 줄 겁니다.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한다. 엔드함수, 그 다음 평균 이상이라는 조건을 주기 위해서 에버레이지 함수를 사용할 겁니다. 그러면 등호 입력하시고요. 먼저 엔드함수를 이용해서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5할함수를 이용해서 둘 중에 하나에 만족합니까? 라고 조건을 주실 건데요. A3에 A3에 입력된 도서 분류가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실 거고요. 문제에 나와 있는 컴퓨터 일반 슬래시 활용이라고 입력하시고 심표. 다시 두 번째 조건도요. A3의 데이터가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는데요. 사무자동화라고 입력합니다. 사무자동화라고 입력하고요. 5할에 대한 가로를 닫고 심표. 그럼 첫 번째 조건은 끝났어요. 둘 중에 하나에 만족하고. 그 다음 정가 필드가 F3에 있는 값이요.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요. 평균 이상입니까? 라고요. 크거나 같습니까? 에버레이지 함수를 통해서 평균 값을 구합니다. F3부터 F29 영역까지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 평균 값은 수식의 F3, F4, F5, F6 각각의 셀마다 비교하실 때 동일한 값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에버레이지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엔드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 누르시면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하면 이라고 조건을 작성하셨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도서명과 페이지와 그 다음에 정가와 판매량을 선택하고 컨트롤 C. 그 다음 A35셀에다가 B35셀에다가 컨트롤 V 하셔서 붙여넣기 합니다. 이제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데이터에 가셔서 정렬밀 필터의 고급 그 다음 저희는 H30까지 선택하지 않고요. A2부터 H29까지만 선택한 데이터들 중에서 조건 범위는 수식을 이용해서 작성해 놓으셨던 A32부터 A33을 선택해 다른 장소의 복사를 선택하셔야 복사 위치가 활성화가 되고요. P35부터요. E35를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추출했더니 총 4건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라고 추출된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작업 두 번째 문제인데요. 조건부 서식입니다. 조건부 서식을 적용하실 때는 제목을 포함하지 않고요. 첫 번째 데이터가 있는 A3부터 시작하셔서 H29까지 선택합니다. 그 다음 시스템의 현재 날짜의 연도에서 출판일에 뺀 값이 2년 이상 4년 이하라는 조건을 주실 건데요. 홈에 가셔서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시고요. 등호 입력하신 다음 첫 번째 엔드란 함수를 입력합니다.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다. 2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4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2부터 4, 2년부터 4년 사이라는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첫 번째 이열함수를 통해서 오늘 날짜에서 연도를 추출하겠습니다. 가로 닫고 마이너스. 그 다음 이열함수를 통해서 D3의 연도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을 하는데요. D3은 절대 참조가 아니라 D3, D4, D5, F4를 한 번, 두 번 누르셔서요. D10만 고정하시고. 뺀 값이요. 크거나 같습니까? 2보다. 심표. 다시 한 번 똑같은 수식을 작성할 건데요. 복사해서 쓰시는 건 좋으신데 컨트롤 C, 그 다음에 위치를 정확하게 클릭하시고 컨트롤 V 합니다. 그 다음 조금 전에 계산한 값이 4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연도를 구한 값을 4로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건에 만족하면 서식을 클릭하셔서 저희는 글꼴 스타일을 굵은 기울인 꼴, 그 다음에 글꼴 색깔을 표준색의 파랑으로 선택하시고 확인, 다시 한 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년 이상, 4년 이하에 해당한 데이터. 근데 결과는 여러분하고 저하고 다를 수 있어요. 실습하는 연도에 따라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다음과 같이 시트 보호와 통합 문서 보호를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E30부터 H30 영역을 선택을 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셔서 보호 탭에 가셔서 잠금과 수식 숨기기, 숨김을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시트 탭에 가셔서, 검토 탭에 가셔서 보호에 시트 보호를 클릭합니다. 문제에서 따로 암호를 지정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잠긴 셀의 선택과 잠기지 않은 셀 선택, 셀 서식을 허용한다 라고 셀 서식은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를 페이지 나누기 보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기에 가셔서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아까 확대해 놓은 상태인데 100%로 보겠습니다. 라고 수정하시고요. A2부터 H30 영역을 한 페이지에 인쇄될 수 있도록 위쪽의 경계라인을 드래그 하시고, 그 다음 A2부터 H30, 그러면 C열과 D열의 페이지 구분선을 H열 뒤로 드래그 하셔서 한 페이지에 인쇄될 수 있도록 페이지 나누기 구분선을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번에 고급 필터와 조건부 서식, 그 다음에 시트보와 통화문서 내용을 보셨습니다. 페이지 나누기 보기까지 설정하셨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의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G3에 갖다 놓으시고요. 도서 분류와 출판 일가, 그 다음에 정가 필드를 이용해서요. G3부터 G29 영역에다가 포인트를 계산해서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가 곱하기 적립률인데요. 적립률은 표 3을 이용해서 아래쪽에, 제가 화면을 140% 확대하다 보니까 샵샵샵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적립률에 가서 표 3을 참조하셔서 도서에 해당한 또 발행 연도에 따른 적립률을 찾아다가 곱해서 결과를 표시하고자 합니다. 일단 정가 곱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적립률을 구해 오는 거 인덱스와 매치와 이열 함수를 이용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G3에 갖다 놓으시고요. 인덱스라고 입력하시고요. 인덱스는 첫 번째 어레이 배열인데요. 실제로 값을 가져올 영역입니다.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심표, 행의 위치는 매치함수를 통해서 행의 위치를 구하는데 현재 분류, 문제 나와 있는 도서 분류를 같은 행의 도서 분류를 심표, 아래쪽 표 3에 가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 표 3에 가서 몇 번째 위치하는지를 구할 건데요. 정확하게 일치한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요. 심표, 다시 한번 매치함수를 통해서 저희는 발행 연도에, 출판 이래 연도를 추출해서 이열 함수를 통해서 출판 이래 연도를 추출한 값을 아래쪽 표 3에 가서 첫 번째 행에 F32부터 I32 영역을 선택하고 F4 현재 범위 정한 데이터는 오름차순 되어 있습니다. 오름차순 되어 있을 때는 보다 자금 참조합니다. 그래서 2를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매치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인덱스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면 되는데 값이 0이 나오는 이유는 아래쪽의 퍼센트가 10%면 0.1, 7%면 0.07 해당한 값이 구해진 거고요. 그 값에다가 곱하기 저희는 정가를 곱하겠습니다. 라고 값은 앞에다 곱하시거나 뒤쪽에 곱하시거나 결과는 동일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 결과 계산을 해 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J3 영역에다가 J3 영역에 판매량을 이용하여 J3부터 J29 영역에 별표를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표를 표시하기 위해서 리피트 함수를 통해서 별표를 반복해서 표시할 거고요. 컨케드 함수를 이용해서 검정색 별과 하얀색 별을 연결해서 표시할 겁니다. 일단 판매량이 8200이라고 하면요. 8개의 별은 검정색, 나머지 두 개는 하얀색 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총 10개 중에 8개는 검정색, 그 다음에 나머지는 8개를 뺀 두 개는 흰색 별로 표시하는데요. 컨케드 함수는 연결해 준 함수예요. 그럼 일단은 검정색 별부터 구하겠습니다. J3에 커서 두시고요. 등호 입력하신 다음 반복하겠습니다. 라고 리피트 어떤 텍스트를 미음 누르시고 한자키 눌러서 별표 입력하시고 신표, 별을 몇 번 반복하실 거냐면요. 8200을 8번 반복했다는 얘기는 8200을 1000으로 나눴을 때 8이라는 숫자가 구해집니다. 그래서 몫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커션트라는 함수를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현재 판매량을 선택하시고 판매량을 신표, 1000으로 나누겠습니다. 나눈 몫만큼을 별표를 반복하겠다라고 리피트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 누르시면요. 이렇게 앞에 있는 숫자 8개, 5개, 3개, 별이 반복이 됩니다. 나머지 10개 중에 8개를 뺀 2개는 우리는 하얀색 별로 연결하실 건데요. 앞에다가요. CONCAD라는 함수를 이용하시면 연결하겠습니다. 리피트 컨트롤 C, 그 다음에 컨트롤 V 별표가 두 번째 별표는 미음 눌러서 한자키 누르신 다음에 검정색이 아니라 일곱 번째 있는 하얀색 별로 하시고요. 10개 중에서 10 빼기, 아까 구하셨던 8을 뺀 2개를 하얀색 별로 반복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 맨 끝에 가셔서 CONCAD 함수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면 가로가 검정색일 때 최종 다 작성하신 거예요. 엔터 누르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판매량 앞에 있는 숫자만큼 검정색 별, 나머지 10개 중에 나머지는 하얀색 별로 채워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자 정의 함수 FN 비고를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개발 도구에 가셔서 비주얼 베이직 클릭하시고요. 삽입에 가셔서 모드를 클릭합니다. 문제 제시되어 있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Public Function이라고 입력하시고요. FN 이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이름은 P이고 입력받는 값은 회원 리뷰수라고 입력하시고 판매량을 입력받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신 다음 첫 번째 상품 추천은 회원 리뷰수가 80 이상이고 판매량 6천 이상이면 추천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조건식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회원 리뷰수를 입력받은 값이요. 크거나 같습니까? 80이란 조건을 주시고 그리고 AND 판매량이 6천 이상입니까? 크거나 같다 6천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렇다면 FN 비고는 저희는 추천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else if 회원 리뷰수만 80 이상입니까? 라고 조건을 주고자 합니다. 그건 리뷰수가 크거나 같다 80. 그렇다면 저희는 FN 비고는 관심 도서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다시 else if 다시 판매량만 6천 이상입니까? 라고 작성할 건데요. 판매량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되고요. 판매량이 6천 이상이면 인기 도서라고 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else FN 비고는 공백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신 다음 if 구문이니까 A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하면 추천 한 가지 조건에 만족하면 관심 도서와 인기 도서로 나눠서 조건씩을 작성하시고요.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사용자 정의함수를 만드셨고요.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 K3에 커서를 두신 다음 함수 삽입에 가셔서 사용자 정의를 선택한 다음 FN 비고를 선택하고 확인 회원 리뷰 수와 판매량 각각 H3과 I3을 클릭하고 그 다음 확인 버튼 눌러서 아래까지 비고의 값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용자 정의함수 작성해 보셨고요. 다음은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표 1의 도서 분류와 회원 리뷰 수를 이용하여 표 2의 B33부터 B39 영역에다가 분야별 도서 분류별 회원 리뷰 수가 50 이상인 도서의 개수를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B33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썸함수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썸함수를 통해서 개수를 구하겠다. if함수도 있고요. 가로 열고 조건에 만족하면 1이라는 값을 주시면 if에 반환된 1의 값을 썸함수를 통해서 학계를 구하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개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조건은 첫 번째 도서 분류별 첫 번째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가로 열고요. 도서 분류가 있는 A3부터 A29를 선택하고 F3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요. 바로 왼쪽과 같습니까? 그 다음 곱하기 두 번째 조건은 회원 리뷰 수가 H3부터 H29를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 값이 크거나 같다 5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하면 1이란 숫자의 값을 반환할 거고요. 반환된 1의 값에 학계를 구해서 도서의 개수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수식은 작성하셨고요.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누르시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판매량 평균을 구하도록 하겠는데요. 에버레이즈와 IF를 이용한 배열 수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버레이즈 가로 열고 IF 도서 분류와 판매량을 이용해서 도서 분류의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A3부터 A29를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 A33과 같습니까? 그렇다면 심표 저희는 판매량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판매량의 데이터가 있는 I3부터 I29를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에버레이즈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문항의 계산 작업 문제를 살펴보셨고 지금 버전업 되면서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누르지 않아도요. 물론 배열 수식의 결과는 표시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배열 수식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수식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첫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시는 문제입니다. 제시된 그림을 보셨을 때 B4부터 시작해서 데이터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피버 테이블을 accdb 파일을 이용해서 액세스 파일을 이용해서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겠다라고 하시면 데이터에 가셔서 그 다음 데이터 가져오기에 기타 원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커리에서 라고 선택을 합니다. MS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가져오실 데이터는 도서라는 파일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판매 현황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 가져오실 데이터는 필터에 갖다 놓으실 도서 분류와 행에 갖다 놓으실 출판 일가 데이터에 갖다 놓으실 도서명가 그 다음에 판매량의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다음을 누르시고요. 필터에 대해선 따로 지정하지 않으니까 다음 정렬 순서 다음 마침을 누르신 다음 피버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제시된 그림을 보시고요. 도서 분류를 필터에 갖다 놓으시고 출판 일을 행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도서명을 갑에다 갖다 놓으시고 판매량을 갑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 다음 디자인 탭에 가셔서 개호 형식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호 형식으로 표시하시고 출판 일에 대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을 선택하신 다음 월과 분기의 선택을 해제하시고 연을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도서명 필드는 개수 도서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우스 오른쪽 갑 필드 설정에 표시 형식을 클릭하셔서 사용자 지정에 현재 표시되어 있는 숫자 뒤에다가 권자를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수정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릅니다. 합계 판매량에 대해서는 숫자 천단위 구분기호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갑필드 설정을 클릭하시고 표시 형식을 클릭하신 다음 저희는 숫자를 천단위 구분기호를 사용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벗 테이블 스타일인데요. 디자인 탭에 가셔서 피벗 테이블 스타일을 밝게 해서 22번을 찾겠습니다. 라고 22번 마우스 갖다 놨을 때 22번을 흰색 피벗 스타일 밝게 22 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성하신 피벗 테이블과 문제 제시된 그림과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해 되셨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첫 번째 데이터 유효성 검사 보도록 하겠는데요. C2셀부터 C2셀부터 C28셀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데이터 탭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클릭합니다. 텍스트 길이를 에 대해서 텍스트 길이를 최소 1 한 글자부터 최대 10글자 1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설명 메시지에다가는 우리는 저자 입력이라고 제목을 입력하시고 설명에다가는 숫자 10자 이내로 입력이라고 작성을 하시고 오류 메시지에 가셔서 빨간색 중지가 아니라 I자 정보로 선택하시고요. 제목도 마찬가지로 저자 입력 메시지는 10자 이내로 입력해 주세요 라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유효성 검사 작성하셨고요. 다음은 자동 필터를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데이터의 정열미 필터에 필터를 클릭합니다. 정가필드에 목록 단추를 클릭하셔서 숫자 필터에 사용자 지정 필터를 선택하신 다음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3만이란 숫자를 입력하시고요. 1, 2, 3, 4 0의 개수가 4개 또는 이상이거나 또는 만 미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만이라고 하면 작다를 선택하시고요. 만에 해당한 숫자 1, 2, 3 0의 개수를 4개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가격 정가가 3만원 이상이거나 또는 만원 미만에 해당한 데이터만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셔서 차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범례를 보시면 국민 총 인구 주황색 막대의 값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택하시고 딜리트 눌러서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공공 도서관 수 파란색 푸른색 막대를 선택하거나 회색 막대를 선택하구요.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 가셔서 공공 도서관 수는 표시기 있는 꺾은 선형을 선택하시고 보조축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차트 제목을 표시하기에서 차트 요소에 차트 제목을 클릭하시구요. 차트 제목은 연또별 공공 도서명 이라고 입력합니다. 공공 도서관 이라고 연또별 연또별 공공 도서관 이라고 차트 제목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제목을 입력하기 위해서 차트 요소에 가서 축제목의 기본세로와 보조세로를 체크하신 다음 왼쪽에 있는 기본세로는 축제목을 인구수라고 입력하시구요. 오른쪽에 있는 축제목을 선택하신 다음 문제의 도서관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다 텍스트가 세로로 적혀 있습니다. 인구수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축제목 서식을 클릭하신 다음 크기 및 속성에 텍스트 방향을 세로 마찬가지로 보조세로 축을 선택하시고 텍스트 방향을 세로를 선택합니다. 차트 제목과 각축에 대한 제목 아래쪽에 항목축에 대한 제목은 없으니까 따로 넣지 않으셔도 될 것 같구요. 다음은 가로 항목축에 대해서 선택을 하신 다음 텍스트를 45도 회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각을 45로 입력하시고 세로 갑축에 세로 갑축을 선택하신 다음 오른쪽에 축 서식에 축 옵션에 오셔서 눈금을 선택하시구요. 눈금은 주 눈금을 교차로 선택합니다. 교차 그 다음에 2022년 해당한 공공도서관수 꺾은 선형의 22년을 선택하면 전체가 선택이 되는데요. 다시 한번 클릭하면 하나의 요소만 선택할 수 있구요. 데이터 설명선 레이블을 추가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해 데이터 설명선 추가를 클릭합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표시가 돼요. 그렇다면 선택하시고 우리는 데이터 레이블 서식에 가셔서 위치를 위쪽에 레이블 위치를 위쪽에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위쪽을 선택하시구요. 다음은 차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위쪽에 서식을 이용하시거나 또는 차트 영역 서식을 이용하셔서 효과를 이용하시거나 결과는 동일하구요. 도형효과에 오셔서 네온효과에 문제에서 OPT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온효과에 OPT 파란 강조색 1을 선택하셔서 차트 영역의 테두리에 대해서 네온효과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제시된 차트와 여러분이 실습하신 차트를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작업의 첫번째 차트 수정하는 문제를 보셨구요. 다음은 기타작업 두번째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를 기록하신 다음에 단추에 연결하실 거라서요. 개발도구의 컨트롤에 삽입해 가셔서 양식 컨트롤에 단추를 선택합니다. 위치는 H3부터 I4 영역에 드래그 하겠다라고요. H3 영역에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I4 영역에 드래그 하시구요. 매크로 이름을 서식 적용 이라고 입력합니다. 서식 적용 이라고 입력하시고 기록을 클릭하시면 매크로 기록에 서식 적용 이라고 표시가 되구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저희는 C4부터 F14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대화상자를 표시하시고 사용자 지정에 오셔서 형식에다가 셀값이 0보다 큰 경우 0보다 큽니까? 그렇다면 소수 한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0.0 이라고 입력하시고 음수에 대한 따로 서식이 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세미콜론 0에 대한 서식도 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다시 한번 세미콜론 텍스에 대해서는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 여섯번째 모양의 특수문자를 입력하시구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셀 서식이 적용되어 있구요. 숫자에 대해서는 소수 한자리 텍스트에 대해서는 특수문자로 표시가 되어 있구요. 이제 매크로 기록을 다 하셨다면 개발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중요합니다. 다음은 단추 1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클릭하셔서 우리는 서식 적용 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텍스트 문구를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매크로를 작업하기 위해서 개발도구의 삽입에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선택하시고 H6부터 I7 영역에다가 알트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합니다. 매크로 이름을 아이콘 별 이라고 입력하시구요. 아이콘 별 입력하신 다음에 기록을 클릭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C4부터 F14 영역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홈에 가셔서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을 클릭하신 다음 세 규칙을 클릭하셔서 셀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의 서식 지정에 아래쪽의 서식 스타일을 아이콘 집합에 문제에 나와있는 별 세 개를 찾습니다. 별 세 개 그 다음 숫자가 100 이상이면 종류를 숫자로 바꾸시고 100이라고 입력하시구요. 100 이상이면 채워진 별로 100 미만 숫자가 30 이상이면 우리는 단이 채워진 별로 나머지는 빈 별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 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누르시구요. 단추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누르셔서요. 저희는 텍스트를 아이콘 별 이라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아이콘 별 서식 적용 아이콘 별 작성하셨구요. 매크로 두 문제 같이 작성해 보셨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다시 3번 시트 클릭하셔서 프로시저 작성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개발 도구의 디자인 모드를 클릭하시고 도서 등록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합니다. 그 다음 폼의 이름을 도서 등록 이라고 입력하시고 보여주세요. 라고 점 쇼라고 입력합니다. 첫 번째 문제 폼을 보이는 작업을 하셨구요. 다음은 두 번째 왼쪽 개체에서 폼을 선택 도서 등록을 선택 코드 보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개체에서요. 유저 폼을 선택하고요.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니셜 라이지를 선택하신 다음에 우리는 목록 상자에다가 LST LST 도서 분류에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로 소스 연결하실 데이터는 I5부터 I11 입력하시구요. I5부터 I11 영역을 연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 등록 폼에 도서 등록 폼에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등록 버튼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하면 개체는 CMD 등록 프로시저는 클릭으로 바뀌어 있구요. 리스트 인덱스와 리스트 속성을 이용해서 폼에 입력된 데이터가 시트의 표에 입력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 인덱스 그 다음에 리스트 그 다음 도서 분류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에 그림과 같은 메시지를 표시하고요. 도서 분류의 첫 번째 항목을 선택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도서 분류가 선택되지 않았습니까? 라고요. 이즈 널 입니까? 라고 조건을 주시고요. 그 다음 도서 분류라고 도서 분류의 값이 선택되지 않았다면 도서 분류의 이름은 LST 도서 분류입니다. LST 아까 폼 초기화 작업에 추가해 놓으셨던 데이터가 값이 비어 있다면 선택하지 않았다면 비어 있다면 이라고 조건을 주시고요. 선택하지 않았다면 된 저희는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이 메시지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메시지 박스를 먼저 작성하시고요. 메시지 박스에 표시되는 것은 도서 분류를 선택하세요. 라고 도서 분류를 선택하세요. 라고 작성을 하시고요. 하세요. 다음에 마침표가 있어요. 점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심표 확인 버튼만 있어요. VBA OK ONLY 라고 하셔도 되고 생략하셔도 돼요. 제목도 타이틀의 제목도 그냥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이니까 타이틀도 따로 입력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LST 도서 분류 도서 분류를 선택하지 않으면 다음 그림과 같이 메시지를 표시하겠다 라고 작성하셨고 도서 분류의 첫 번째 항목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요. LST LST 도서 분류의 리스트 인덱스 속성의 값을 0으로 주면 첫 번째 값이 선택이 됩니다. 첫 번째를 0 이라고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도서 분류를 선택했다면 엑셀 시트에 데이터를 하나씩 입력할 건데요. 입력할 행을 기억할 변수 하나를 만들어서 작성하시면 되는데 이 변수는 IF 구문이 아니라 바깥에다가 작성을 할게요. AND IF로 IF 구문을 일단 마무리 하고요. 위에다가 I라는 변수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I는 Range 시작점을 A4셀로 시작해서요. 현재 연결된 Current Region 행의 개수를 카운트를 한 다음에 그 다음 더하기 저희는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는 A4셀 위쪽에 연결되지 않은 3행과 새롭게 입력할 하나를 더 추가해서 더하기 4를 하면 현재 A4셀에 연결된 데이터는 하나거든요. 따로 입력되지 않았으니까 더하기 4를 하면 5행의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Sales 조금 전에 구하셨던 행의 첫 번째 1은 A열을 얘기하는 거고요. LST 도서 분류에서 선택한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Sales I, 2는 도서명 입니다. 도서명은 현재 폼에서 도서등록폼의 도서명은 TXT 도서명이라고 이름을 확인할 수 있고요. TXT 도서명에 있는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Sales I, 3, 4, 5, 6까지 그래서 3, 4, 5, 6까지 입력하실 건데요. 음 근데 문제에서 리스트 인덱스 속성과 그 다음에 리스트 속성을 또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리스트하고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도서 분류에 리스트 현재 폼에 도서 리스트 LST 도서 분류에 표시되어 있는 첫 번째 값을 선택했습니다. 라고 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조금 있다 할게요. 일단은 2, 3, 4, 5, 6, 6번째 행까지 했고요. 그 다음 저자는 TXT 저자 그 다음에 TXT 출판일 TXT 페이지수 TXT 정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TXT 세 번째 C열은 저자라고 입력하시고 네 번째는 출판일 이라고 입력하시고 다섯 번째 이열은 페이지수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F열은 TXT 정가라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리스트 속성을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 LST 도서 분류에 리스트라고 입력하시고요. 리스트는 가로 열고 행과 열의 값을 넣으시면 되는데 행은 리스트 인덱스 속성에 값을 넣어주시면 되세요. LST 도서 분류에서 선택한 리스트 인덱스 값에다가 열이 하나이기 때문에 0이라고 넣어주시면 돼요. 만약에 열이 두 개다 그러면 두 번째 열은 1이 되는 거고 열이 세 개다 그러면 첫 번째가 0 두 번째는 1 세 번째는 2가 되는데 지금은 열이 하나니까 행만 넣어주시고 열은 하나입니다 라고 0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고 정가는 천 단위마다 콤마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 맨 아래쪽에 있는 여섯 번째 열에는 포맷 함수를 이용하셔서 TXT 정가의 값을 우리는 점 밸류는 생략하셔도 되고요. 천 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샵 콤마 샵 샵 영이나 샵 콤마 샵 샵 샵 이라고 입력하셔서 천 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형식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작성하시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는데요.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고 디자인 모드 눌러서 편집 상태에서 빠져나와서 도서 등록을 클릭합니다. 화면과 같이 폼이 보이는가 첫 번째가 도서 등록 좀 쇼라고 입력해서 폼을 보이는 작업을 하셨고 두 번째 이니셜라이즈 에서 도서 분류의 목록 상자에 i5부터 i11 영역의 데이터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나 그리고 나서 선택하지 않고 등록을 클릭하면 도서 분류를 선택하세요 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첫 번째가 선택이 되는가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 컴퓨터 사무자동화 이렇게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시고요. 엑셀 그 다음 아래다가 저자 이름 입력해 주시고 출판일 입력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 수 그 다음에 가격 입력하신 다음에 등록을 클릭하시면 내가 선택한 도서분류에 선택한 도서분류의 내용과 도서명가 저자 출판일 페이지수 정가가 천단위 구분기호 표시되어서 입력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작업에 문제 3번 프로시저 작성하는 문제까지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